月Y d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로맨티게댐이에요 로맨티게댐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항에 왔죠? 공항에 왔죠 저희가? 디더래 literally 왔잖아요 출배가 산 yahoo 저희 김들하고 연습도 하였는데 또 우리 저희가 오늘 다같이 막 셔츠를 이렇게 지금 못 도와주셔서 왔어요. 이거 못 깨기도 거의 맞췄죠. 아 지금 못 깨기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기대가 좋은데 미국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저희 멤버들끼리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김지호, 우리 멤버들끼리 가는 거. 기대가 될 때 소리예요. 저희는 저희는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이잖아요. 처음이네요. 진짜. 해외로 가는 것도 기대하지만 저희도 멤버들이랑 같이 어디 간다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떨립니다. 또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바이. ç' light bar. color waiseeeeeee eeee2u üzerimoptimal. SótAyeeiee 4 Ty 네, 그럼 둘 셋으로 나눠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내일 소풍 갈 때 가져갈 샌드위치의 재료를 사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 같아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 맛있겠다 내 눈은 다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어때? 뭐야, 가장 식빵 같지 않아? 좋아, 좋아 이거? 어, 잠시만요, 일단 이걸로 해물 어딨어? 아, 이제 해물 찾으러 갑시다, 저희 땡큐 어, 잘한지? 네, 연준이 형 발음 좋은데요 뭐라 했어요, 뭐라 했는데? 해물 어딨냐고 그래서 뭐래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고, 고, 스트레이트, 2블록, 그리고 타운 레스트 딸기잼 찾아야 됩니다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이거 살까요? 네? 그걸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이거 안 잘려있어요 안 잘려있어요 우리는 햄니랑 초기스티 브러쉬랑 치킨 초기랑 치킨 초기랑 아 이거 딱 좋네 아 이거 다 초콘 갈 때 필수품 아닐까? 이거는 빠지면 안 돼 빨리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근데 이거 사야되지 않나? 옥수수품 옥수수품도 좋지 않은가요 이거 넣을게요 네 어떤가요? 네 넣어요 이제 갈까요? 촬영은 태연이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오세요 잠시만요 잘생김 나갈게요 네 나가세요 나는 형 믿지? 일단 치킨 패티 5개 됐어요 형이 맛있게 해줄게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형이 노른자 풀어야되지 계란을 하려면 안에서 터지면 틀지 몰라요 파키베이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될 것 같은데? 지금 뒤에도 뒤집게가 없어서 제가 가위랑 목푸로 뒤집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어 나 계란 다 된 것 같아 나이스요 그래 써도 되는건가요? 그래 써도 되는건가요? 그래 써요 시리얼 올게 바나나랑 시리얼을 한번 추가해봤어요 네 샌드위치에요? 네 한사람 들으세요 이거 아직 만드는거에요? 네 바로 만나요 귀여워 저기 뭐야? 네 네 이게 패티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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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를 첨가해서 머리걸려서 태라사 머리걸려서 와 칼 바나나나 먹어? 네 바나나 완성 오 그럴 수 한데요? 하나 완성했어요 그렇지 치즈가 어떤가지? 치즈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치즈를 넣으면 돼요 치즈 넣으면 돼요 치즈가 치즈도 중요하죠 하나 완성 진짜 완성 완성 토스트 맛있겠는데? 아니 시리얼 하나는 토스트 같은걸 먹기 어 어 푸십하지 않나요? 푸십하지 않나요? 푸십하지 않나요? 하나 먹어도 되게 매울 것 같아요. 네, 되게 되게 예뻐요. 예뻐요. 몇 개만 절어졌어요? 6개? 네. 끊어주세요. 딱 미리 말씀드리려면 저 진짜 많이 걸고 저도요. 저도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해야 빨리 될지 아닌가요? 네. 정말로 해서 좀 올려주세요. 왜요, 왜요, 뭐야? 시리얼 나왔네. 아, 많이 드세요. 저거세요. 맛있지, 맛있다. 그쵸? 맛있다. 딸기 좀 줘야겠다. 맛있다. 맛있는데? 빨리. 음! 우와,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네. 좋아요. 와, 바삭한가. 진짜 맛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또 피크닉하러 저희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제. 선생님, 기타 챙겼네? 네. 무슨 캠이에요. 이거 안 켜져요. 다들 자기 거 생각나세요? 네. 바나나는 이게 내 거 같은데. 이거 바나나 통으로 넣은 사람 누구예요? 아, 저예요. 아,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나 진짜 하나 먹겠습니다.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실 한번 더 먹겠습니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저희가 직접 함께. 잘 먹겠습니다. 오, 완전. 빨리 안 절였는데요? 맛있다. 먹어볼까요? 맛있다. 잘 만져졌다. 돌려야 되는데 달고 짠데요? 아 좋다 좋다 야 계란이 너무 맛있는데요? 네 네 베이컨은 베이컨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컴퓨터 뭐였지? 아 치킨 페트도 너무 맛있다 그쵸 괜찮아요 다 먹었지 저희 멤버들 다 먹을 때 말이 사라지는 편이라 맞아요 와 기가 막히게 시원하네 기가 막히게 시원하네 다 빨리 먹은 거예요? 네 형이 항상 제일 느려요 원래 천천히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엄마한테 양보선 안 드렸는데 아 진짜 힘들지 마요 아 진짜 뭐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도 와 진짜 우리 휴지진아 비싸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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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여기 오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안해 아래 민준 씨 뭐하고 계시나요? 근데 계속 아 저 피크닉 왔어요 아 피크닉 왔어요? 아 뭐 먹고 있나요? 아 저 샌드위치 먹었어요 아까 카드 싸줬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샌드위치랑 바나나 카이 어디 계세요? 저요? 지금 형 옆에 계세요 저희는 지금 우버를 타고 댄스 스튜디오로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에블렛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춤수업을 할 곳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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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수 있는 감정인데? 사장님이 나 이거 보고 있어. 양가 없지? 양가 없지? 하얀색이 잘한다. 소소! 이제 봐야겠지만. 네, 이거 영상에 방문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디지? 저희요. 저희가 가고 있는 게 애매해.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 애매 닫았다. 어디? 적어. 저 회색 광고. 뭔데요, 아직? 아직 잠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엄청나게 큰 홀 하나예요. 하나 거의 다 와가요, 설레. 아, 도착했습니다. 어, 왔다, 왔다. 드디어 체감. 한 9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체감 시간 한 30분 걸어온 것 같아요. 어, 맞아. 주구 진짜 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준이 형이 주문해 줄 거예요. 주문? 뭐라 해야 되지? 티켓 사이. 무슨, 어떤, 뭐 하면 되는 거야? 야. 하이. 하이. 아, 그니까 스웬도가 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하여 10 클래스. 10 클래스. 6. 6. 6. 6. 6. 6. 6. And are you guys all agree members? 6. 6. 5. Yeah, welcome up. You get there. Yeah. Let's start a count. So all I need is their first and last names starting with the first person and take the silence. 저는 영어를 못해서 잘.. 뒤에 빠져있다가 다 끝나면 저희 설명 듣고 가는 거 같아요. 티켓 되게 예쁜데요? 저희 원활한 의사소통 실력으로 너무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넘버의 뭔지 모르게.. 약자 왕명.. 나스네임이 성 아니야? 펄스 네임이 성이죠. 아니 저 나스네임이 성이니까.. 펄스가 이름이.. 반 들었었는데.. 그래서 어쩐 지적이 숙인 취라고.. 나는 숙인 초이 된 거야 저기서? 괜찮아 내 이름 초이하지.. 이제 저 초이라고 불러줘요. 제 성은 수빈이고 이름이 초이입니다. 아 바꿨었네 아 맞아 맞아 미국에서는 초이 수빈이랑 아 수빈 초이라고 하는구나 아 맞아 맞아 저희는 이제 최수빈이랑 최우선생 최홍규라고 불릴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는 제대로 불릴 거예요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봉규도 그렇고 이베비 초이네 네 저희 첫 번째 초이 여기 두 번째 초이입니다 LHA AAHC 아 네 뭐 그런 짓으로 했어요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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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연진 최저 저희는 최앨범 유 최애 수빈 예 부럽죠 이제 5시에 들어갈 건데 한 시간 반에 나갈게요 저까지 사시는 텔레코텔 자신 있나요? 그럼요 저럽고 저 확고한 운동장 지금 깐 때 저에 따라가 봐 저 스튜디오에 두시겠어요 어때요? 근데 이번에 처음 가보는 거 아니에요? 방윤 씨는 처음이지만 춤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자신 있다 셀프 자신 있다 자신을 넘어서 이제 확신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 그럼요 항상 뭐 지금도 이미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처음 있는 기분이 어때? 아 아 저 뭐 좀 긴장되는데요 아니 사실 좀 기대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걱정이 없어요 제가 좀 워낙 느리게 따라가기도 하고 좀 제가 워낙 소심해갖고 밀리면서 밀리면서 되게 못 배울 것 같아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면 되시니까? 아 그럼요 근데 너무 근접 아닌가요? 참 아 저 근접은 좀 자신이 없어서요 너무 근접 같죠? 이거 고프로라서 너무 근접해 딱 알맞게 어 아니네 너무 근접해 제 탈맹이 최셀렉이었어요 아 근데 왜 최셀렉은 최셀렉으로 밖에 와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아 형 오랜만이라서 너무 떨려 떨려요? 에휴 뭐가 떨려요 이런 건 이제 일상이죠 셀렉은 셀렉 셀렉은 셀렉 우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안녕 처음 왔어요 들어가서 일단 나올 때 나올 때 해 주겠습니다 나올 때 해 주겠습니다 오늘 수민이랑 사인이라도 한 명 없어요 아 좋아요 네 공유가 왔어요 공유 왔으니까 셀카 하나 더 찍어야겠다 그래요 저도요 잘 나오지 않았나요? 제품 배경 화면입니다 뭐야? 제가 어렸을 때인데 꼽지 않나요? 저요 어렸을 때예요 아 이거 카메라 김필 안 보이는데 오 봐봐요 봐봐요 아 이거 봐요 아 이거 봐요